시작할게요 자 이어서 저도 이거 무료 배포 때 받았습니다 자 스나이퍼 엘리트 자 보면 퀘스트 데스트로이 더 탱크 뭐라고 써있는거요 가딩 더 코맨드 포스트 뭐라 씨부리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저 다이아로 가면 됩니다 네 다키스트 던전이라는 게임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게임인가요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쭉쭉 자 아 다 깨셨 데이님 다 깨셨어요 저도 이 게임 스나이퍼 엘리트 모드로 이미 깼어요 이미 깼는데 한번 더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자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픽도 좋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자 혹시 게임 사운드가 너무 작나요? 작거나 큰가요? 네 소리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RPG인데 분위기가 누가 절 발견을 했어요 어 다크에요? 어 핫번 양마 어? 어이 이거 외국인 겁나 잘해요? 아 나 이거 채팅 읽다가 채팅 읽다가 이거 못 봤어요 적을 아 이게 아닌데 자 깔끔하게 빨리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못한다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채팅 창을 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위쪽을 보라고요? 위쪽? 위쪽 봤어요 위쪽 봤는데 오 와우 하늘 멋지다 자 쌍안경으로 와우 멋지다 어 다음 파트에 채팅 안 나와요 예 이게 아 이거 채팅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이것도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도 채팅을 설정을 할게요 이게 채팅이 이게 어 이렇게 스크린 캡처에서 여기도 채팅 채팅을 안 나오게 해놨었는데 채팅을 한번 나오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채팅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뭐야 잠깐만 야씨 아씨 아씨 채팅 설정 좀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레이아웃 상단을 좀 지워주고요 네 상단 이렇게 지워주고요 많이 지웠죠? 그리고 왼쪽도 좀 지워줍시다 오른 오른 아래쪽도 좀 지워주고요 어 짚레이너님이 가셨네 바바이 하고 가셨습니다 자 채팅창을 지워달라 그래서 지우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 여기 이제 보이죠? 어이구 어이구 자 여기 여기 보이죠 채팅창 아 근데 이거 보이면은 게임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투명하게 할 수 없나? 이거 투명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이게 하면 좋은데 그쵸? 그쵸? 채팅 채팅 설정 중이에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렇게 채팅 굳이 보셔야 되나? 이거 채팅 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채팅 보면은 그죠? 이거 채팅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? 그냥 방송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제대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어디 있나요? 네 요렇게 일단 아까 갔던 길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저기 저쪽에 어디서 저를 발견했죠 눕습니다 네 안 보이게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러면 적이 저를 못 발견하죠 네 요렇게 오씨 뭐씨 깜짝이야 왜 떨어졌어 자 요렇게 집으로 들어가줍시다 자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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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안 죽어요 네 자 빠르게 숨어서 예 저는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예 저거한테 최대한 안 들키게 요렇게 은폐 은폐를 하면서 요렇게 가주면 됩니다 자 요기서 이제 또 올라가서 자 올라갑시다 왜 안 올라가지죠? 이런 귀지같은 게임 안 올라가져요 자 안 올라가져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자 저기 있는지 봅시다 여기 보고요 자 아무도 없죠? 아무도 없으니까 저쪽 어딘가에 스나이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없고요 네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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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마 하수분들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잡고 갈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고수는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동을 합니다 자 저기 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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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저기 보이시죠 앞에 자 저기 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기 보이시죠 자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요 분명히 스나이퍼가 있을 거예요 스나이퍼를 탐색을 해줍니다 스나이퍼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탱크가 지나갑니다 탱크 네 자칭 자칭 고수 탱크 탱크는 잡아줍시다 자 숨을 참고요 빵 자 그리고 겁나 뜁니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자 이렇게 오브젝티드 컴플리트 자 저쪽까지 이제 커맨드 포스트까지 가야 돼요 자 과연 이 친구들이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저 친구들은 저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고수니까요 자 여기 있죠 가까이 자 숨을 당기고요 멀리니까 딱 이렇게 아우 멋져요 멋져요 이렇게 딱 한 발로 깔끔하게 터뜨려버렸습니다 자 자 이제 제가 있던 위치를 저 친구들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여기 있던 친구가 어 잠깐만 어디야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원래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사실 여기 애들이 못 나오게 이렇게 트림마인을 원래 설치를 했었어야 해요 네 여러분 유비무안 아셨죠 네 요렇게 유비무안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저렇게 포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숨 참고 빵 그렇죠 한방에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지나가네요 하나 더 지나가는데 어디갔니 자 저기있죠 자 빵 자 한방에 한놈 아 멋있어요 아 깔끔해요 자 하나 더 옵니다 자 무빙하는 놈을 요렇게 야이씨 아이씨 하 어디서 쏘는거야 자꾸 여러분 이 게임 하지마세요 이 게임 이상한 게임입니다 자 한방에 두놈 한방에 두놈 미스포츠는 스킬이죠 한방에 두놈 은 못했어요 아이씨 아이씨 어디갔지 자 뒤로 올거에요 또 한마리가 자 한마리 올거기 때문에 빨리 숨읍시다 일단 자 여기 어디 왔어요 지금 자 어디서 자꾸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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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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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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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이 맵이 네 다른 게임이요 아니요 이 게임이 원래 제가 초고수인데 일부러 아예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거에요 네 여러분 재밌으라고 네 개꿀잼 그쵸 자 여러분 꿀잼 꿀잼이라고 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저기 스나이퍼 있죠 자 숨을 참고 자 여기 두방 한방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스나이퍼 한마리 잡았죠 자 이제 또 어디로 갈지 찾아봅시다 자 이 밑으로도 갈 수 있죠 자 밑으로 통해서 이렇게 조심히 조심히 자 이쪽 이쪽으로 네 요거 먹으러 온거에요 요거 자 요런거 먹으러 온겁니다 여러분 이런게 요기 숨어있는지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어요 자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친구들은 계속 저를 찾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고 쟤네들은 여러명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명씩 한명씩 처리할거에요 그러면은 쟤네는 이제 공포에 떨게 되겠죠 도대체 스나이퍼가 어디있는지 아주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될겁니다 저 친구들은 자 이쪽으로 아까 한명이 뛰어왔는데 지금 안오죠 자 이렇게 조심히 자 아직도 저를 찾기 위해서 저 친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자 저기있죠 어 있었는데 자 저기있죠 숨 참고요 빵 한방에 오 아주 잘해요 기가 막히죠 자 한명 더 있습니다 옆에 제가 여기서 총을 쏘므로 인해서 다른 놈들이 이제 또 이리로 올거에요 빨리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스나이퍼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켜서 안돼요 네 요렇게 아씨 왜 안나가죠 자 요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아무도 안오죠 네 아무도 안오면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게임은 사운드 플레이를 잘해야되요 상대가 뛰어오는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자 그쵸 아이씨 나 이 게임 깨야되는데 나 이 게임 깨야되는데 이 게임 저거 깰수 있겠죠 이 게임 깨야되는데 어 저기 한명 뛰어간다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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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들려 아아아 아아 오씨 자 기다리기달기달 이 새끼들 자 오케이 하나 잡았구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게임 안합니다 저 남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네 끝판 깨드리겠습니다 어 야 야 엄마 보고싶다 아씨 나 이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깼지 옛날에 저 이거 이 무드로 옛날에 깼어요 자 여기 지나가죠 빵 오케이 한 대 맞췄어요 자 이렇게 잡구요 자 돌격소총 자 요렇게 그리고 저기 또 지나가죠 자 여기 옆에 보면 아까 없었고 잡았죠 그거 제가 뛰어가서 제가 뒤를 잡습니다 아 집에 컴이 없어요? 왜 집에 컴퓨터가 없으시지? 엄마가 게임 많이 한다고 컴퓨터 없애버리셨나? 제가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네 컴퓨터를 샀어요 방송하려고 네 방송하려고 본체랑 모니터랑 합쳐서 한 백신만원 백삼만원 주고 네 컴퓨터를 샀습니다 자 저기 한 명이 더 있죠? 야 어디 가냐 너 자 요렇게 잡구요 어우 와 그냥 후두부가 그냥 그냥 깔끔하게 너도 죽어 인마 너도 죽어 인마 자 이제 제대로 확인해 아 이제 좀 컨디션이 좀 제대로 돌아왔네 자 내장 파열시키구요 자 뒤에 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한번 요렇게 한번 봐주구요 아무도 없는걸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서 자 어디서 총 쏘나요? 자 어디서 계속 총 쏘죠? 자 확인해줍니다 여기서 엎드려요 네 자 다시 앉아서 이동 아 오씨 오씨 엎드려 오씨 오씨 어딨어 이 새끼들 와 저기 있다 자 저기 있죠? 저기 있죠? 와 잡았죠? 예 요렇게 깔끔하게 자 그리고 다시 앉아요 요 위에서 적들을 다 죽이고 갑시다 자 어딨나요 보이시나요 저기 자 저기서 어디 총을 쏘죠 자 일부러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있죠 요렇게 헤드샷 아 깔끔하죠 네 월요일날 네 피방 가서 뭐하시게요 피방가시게요 피방가서 뭐하시게 자 요렇게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아 이거 싱글플레이 말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것도 되나 자 저기 계속 나와요 쟤네 어이씨 아 하스 저격 아 집에서 하면 되지 하스 저격은 집에서 하면 되죠 피시방 가면 돈 써야되잖아 아 깔끔하죠 이제 다 잡았어요 어 여기 한마리 또 뛰어오죠 자 요렇게 자 한마리 정도 남은거 같은데 자 다 잡았어요 다 잡았으니까 이제 갑시다 아 게임하러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아 게임하러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네 저기 절 못 봐요 아 게임 다 하세요 어떤 게임 하시려나 저도 게임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자 적분들이 계속 저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총알도 훔쳐주고요 네 자 총을 좀 챙겨줍시다 자 어느정도 왔죠 아 드디어 왔어요 다 깼네 이제 예 거의 다 깼습니다 자 저 밑에 적분들이 있을수도 있어요 요렇게 자 60미터만 더 가면 됩니다 엎드려 아무도 없죠 네 빨리 갑시다 자작자작 자 어 스티키 스티키 자 이렇게 한발에 한놈씩 자 쟤 부상이에요 한발 더 자 저기 또 또 또입니다 자 요렇게 부상 자 또 왔어요 어 총알 충전하는데 자 또 부상 자 요렇게 어 이 자식 폭탄을 이 자식이 말이야 어 또 왔어요 또 어 잠깐만 총알 좀 잠깐만 와리가리 오 오 오 오씨 폭탄 오씨 자 요렇게 요렇게 이 자식아 누굴 살려가려고 하는 거야 오 잠깐만 또 온다 뭐야 어디갔어 아 여기 적 되게 많아요 자 수류탄을 던져줍시다 그레네이드 그렇죠 한 마리 잡았죠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헤드샷 자 저기 적을 발견했어요 또 자 부상 자 저기 있죠 수류탄 좀 그만 던져 이 자식들아 어 어 어딨어 어 뭐야 아 이거 버그 이거 버그 아 이거 버그 벽에 꼈어요 아 버그만 아니었어도 버그만 아니었어도 깼는데 가만히 있어 인마 가만히 자 총알 충전하고요 어 뛰어오네 가만히 있어 야 인마 죽을 살려가는 거야 이 자식아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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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죽어라 우승기 빼고 하겠습니다 네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졌어요 저 지금 진지해요 진지합니다 자 일단 수류탄 이렇게 자 준비하고요 저 진지해요 나왔죠 빵 자 왼쪽에 한 명 또 있어요 보셨죠 자 저기 또 뛰어옵니다 어우 한방에 자 이렇게 또 왼쪽에 또 한 마리 또 뛰어옵니다 한방에 잡아야 돼 요놈 한방에 그렇죠 자 또 뛰어옵니다 자 한대 맞추고요 자 제 부상 자 잡고요 네 다시 왼쪽 어딜 데려가요 이놈아 어딜 데려가요 이놈아 자 이렇게 잡고 자 자 메딕 부르죠 자 하지만 자 이렇게 네 자 한 마리 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아 쉽네 자 게임 참 쉽죠 네 호이씨 그만 좀 나와 이놈아 그만 몇 명이나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한방에 한놈씩 그만 나오라고 이 자식아 자 노래가 바뀌었죠 다 잡았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쉬운 게임을 사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어려운 척 한 거예요 네 믿어주세요 아셨죠 자 여기가 아니네요 네 길도 개떡같이 돼 있어요 이 게임 재밌습니다 이 게임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이 게임이 지금 아마 스팀에서 할인할 거예요 세 지금 쓰리까지가 나왔 이 새끼 이 게임이 쓰리까지 나왔는데 쓰리까지 합쳐가지고 한 18,000원인가? 밖에 안 해요 네 게임 타세요 재밌는 게임입니다 다 이해가시죠 네 화학무기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쵸 그 미사일을 쏘는 거를 막아야 된다 나는 음 자 이제 또 나가는데 또 이제 적들이 오겠죠 게임이란 게 다 그래요 네 한 번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고 저기 오죠 네 자 여기서 빵 오우 깔끔해요 네 어우 코를 그냥 자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로 오죠 빵 네 이렇게 자 더 올 겁니다 요거 갖다가 성에 차지 않아요 적들은 자 적들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누워서 보면 시야가 더 잘 나오죠 언덕 시야가 나오죠 자 이렇게 언덕 시야를 봐줍니다 자 아무도 오지 않네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이동해줘 빨리빨리 빨리빨리 위에는 저기 없고요 저 밖을 보면은 자 저기까지 77미터 저기 스나이퍼가 있죠 보셨죠 여기 자 한방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어디 있을까요 또 분명히 저렇게 조금 있진 않을 거예요 저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오 쉣 오 쉣 오 쉣 숨어요 이렇게 네 오 쉣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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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또 한마리 뛰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오쉬 오우씨 오우씨 자 튜루스탄 튜루스탄 투척 이 쉣끼 자 총을 충전하고 오케이 그르네드 킬 어우 깔끔해요 자 뛰어올 거예요 아마 또 한마리가 오케이 이놈이 쉣끼들 어 이놈이 쉣끼들아 나네 니누 니누 가셨네요 에 오 오 오 오 오 자 이렇게 잠시 쉬어줍니다 이 게임은 쉬면은 피가 차기 때문에 피를 일단 채워줍시다 그리고 스나이퍼가 어디서 쏘는지 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기 있죠 어이씨 자 스나이퍼가 어디있는지 우리는 어 잠깐만 이거 와인병 이거 깨는 거 미션입니다 이렇게 와인병 하나 깨주고요 자 저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자 한 대 맞췄어요 일어나 일어나 자 두 대 맞췄어요 일어나 이 자식아 이렇게 자 깔끔하게 잡아줬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또 스나이퍼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헤드샷 해주고요 자 여기 또 있네요 네 아까 왔던 놈이죠 이렇게 한 마리 또 잡아주고요 왼쪽에 한 마리 또 뛰어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잠시 총알을 충전하느라 기다려줍니다 자 또 스나이퍼가 어디있는지 한번 이렇게 엉덩이를 실록실록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봅시다 스나이퍼가 어디있을까요 자 이렇게 조심조심 이동을 해줍니다 뒤도 한번 돌아봐주고요 엄청 없으면 자 40mm만 더 가면 됩니다 오 쉣 오씨 오씨 자 어디선가 저를 쐈어요 어디선가 저를 쐈는데 어디지 어디냐 자 어이 저기있죠 네 저기 오씨 자 저기 보이시죠 예 오오이 저씨 자 준비합니다 준비 피 차면은 자 한번 빼꼼 했다가 자 총을 쏠 거예요 쏘고 나면 나갑니다 그쵸 쫑쌌죠 예 빵 오케이 이렇게 하아 아아 그건가 어 뭐야 아 아 딥박 개딥박 자 저기 또 있죠 예 아까 그 놈이니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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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남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스나이퍼 팀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먼저 쏩니다 네 저 어이 나 코 터졌네 제 코가 터졌지만 네 괜찮아요 네 저놈들 코도 터졌으니까요 자 요렇게 그리고 또 뛰어오는 애들 있죠 뛰어오는 애들 뛰어오는 애들 안오나요 안오나요 어 어 뛰어오는 애들 왜 안오지 자 보세요 이제 뛰어오는 애들 옵니다 안오나요 자 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잡구요 왼쪽에 한명 더 오오케 깔끔하게 정리했구요 자 일단 숨어있읍시다 네 숨어있구요 하아 이번엔 깨야되는데 자 아까 이쪽 어딘가 있었죠 네 이쪽 어딘가 있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놈이 새끼들 어딨는지 자 이렇게 조심히 이동해줍니다 저기 이렇게 이렇게요 어 목표물이 적이지만 네 최대한 돌아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소리가 들렸는데 자 이렇게 안전하게 어 자 아무도 저 저를 쏘지 않죠 네 아무도 저를 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이씨 오이씨 자 저기 있습니다 자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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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있어요 머리만 나와봐 네 자 우리는 요렇게 아우 깔끔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은 네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오이씨 오이씨 누워 누워 하하 하하 왜 나 게임을 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거지 자 맞췄죠 한 대 맞췄어요 네 두 대 맞췄어요 아 야 야 야 야 야 하하 자 총알 충전하구요 네 이번엔 이번엔 끝장내리라 자 이번엔 끝장낼게요 자 오케이 이제 너네 위치는 다 파악됐어 너네 위치는 다 파악되었다 자 한 마리 또 오죠 자 한 마리 오는 놈 자 이렇게 쏴주구요 자 파악됐습니다 파악 자 파악됐으니까 빠르게 가져옵시다 자 이렇게 와주면 이제 이 위에 스나이퍼가 있죠 이 위에요 자 우리는 스나이퍼를 아주 더럽게 잡읍시다 아이고 오이 씨 자 스나이퍼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일단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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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꼼 내놓 내놓는 요 놈 요 놈 요 놈부터 잡읍시다 자 봐봐 어 머리대 빵통졸임자 제가 요렇게 그리고 아까 저쪽이 한 마리 또 있었죠 저쪽이 있죠 아 아 맞췄잖아 아 아 이게 이게 한 명을 잡아야지만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너네 다 알았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 새끼들 지나갈거야 자 잡았죠 자 여기 한 마리 더 뛰어옵니다 보세요 한 마리 더 뛰어오는데 왜 안오지 어 저기있다 오케이 자 아 좀 깨자 자 다 잡았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얏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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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 여긴 또 막혔어 자 요렇게 자 난 넌 너가 어디있는지 안다 일로와 하나 둘 셋 넷 크게 해서 빵 빵 빵 오케이 그리고 저기 또 옵니다 저기 누웠어요 방금 자 누워 너도 어이씨 자 총알이 없어요 이제 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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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아아 드디어 잡았다 이 더러운 자식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말이야 감히 어? 내가 누군데 네 네 자 87m 가봅시다 저쪽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있어요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폐은폐가 가능한 곳으로 오씨 오씨 어디에서 쐈지 오 야 너 뭐냐 너 뭐냐 너 뭐야 오 오 잠깐만 오씨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살려주세요 오